그러니까 실용부부의 애 한 명이 표정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부동도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제 있는 부동산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자신이 있다라고 거짓말한 바 있습니다. 인기말이 와서야 부동산에 자신이 있다는 청와대가 사과를 했습니다. 남탓하지 않고 죄송하다고 말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너무나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안하면 다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말로만 사과하고 끝낼 모양입니다. 이런 무능력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세력들이 주로 김호준 방송을 시청하는 몰상식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현재 연령별로 문재인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40대가 가장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오며 뒤통수를 세게 맞은 세대도 40대입니다. 40대가 가장 김호준의 애청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최근 2021년 5월 7일 기사에서 문재인, 김호준 믿다 집 한 채 없이 쫓겨다니는 40대 가족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40대 주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40대 전세살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 또 아닌 애만 낳고 사교육비로 집 한 채 없이 쫓겨다닙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6일 등록됐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남편이 문 대통령과 방송인 김호준 씨를 좋아해 정부를 믿고 무주택으로 청약을 노리다 몇 년째 전세살이 중이라고 청원글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글쓴이는 최근 집주인 측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알렸지만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2억원 증액 혹은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했답니다. 글쓴이는 집주인 본인이 실거주 한다고 거짓말하고 새로 세입자를 들이면 전세금을 1억원 더 올려 3억원을 벌 수 있다고 한다라며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했다는 손해배상 비용 1,500만원은 돈도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게 이익이라고 하더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게 무식한 40대 대깨문 대깨김의 말로입니다. 어쩜 무식하고 생각이 없는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를 기억 못하고 까먹었나 봅니다. 이래서 진영 논리에 미치면 사람 구실 못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과 김호준 문제인 지지층들에게는 질을 못사게 해놓고선 본인 특히 김호준은 영끌에서 집을 장만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웃긴 일은 김호준 본인은 영끌로 집사 10억원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호준 본인은 현 정부 주택대출 규제 한도의 배에 가까운 대출을 얻어 집을 샀고 그 집값이 당시보다 10억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김호준은 39살이던 2007년 5월 성북구 성북동 2층 단독주택을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은행대출 3억 8천만원을 껴서 5억원에 매입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6%에 달합니다. 현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LTV를 기본 40% 제한해놓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10%포인트 정도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김호준 씨 주택인급 공인중개사들은 김 씨 주택의 현재 시세를 15억원 안팎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세가 약 10억원 상승한 것입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2년 전 대집면적 100평 바로 옆집이 평당 2,5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김호준 씨 집도 최소 평당 2천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시세 15억원쯤 본다고 했습니다. 경례 13년의 다른 공인중개사도 김호준 씨 집 골목은 진입로가 있고 경사가 있어 주변 시세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지지만 평당 2천만원 안팎으로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꾼 김호준 자신이 진행한 TV에서 김호준의 뉴스공장 라디오에서는 국토교통부 차관과 하락론을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를 수시로 불러 그들의 주장을 내보냈습니다. 정부를 옹호하는 직접 발언 또 많았습니다. 비난을 샀던 정부의 호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2030 세대에 최적화됐다며 그 나이에 입주 조건만 된다면 당장 입주하겠다고 막말도 했습니다. 저로서는 20대에 배낭여행을 시작해서 30년 가까이 매년 여행을 해봤다며 몇백년 된 대학 기숙사부터 시작해서 감옥을 개조한 시설도 가본적 있고 바위를 파서 만든 집, 통나무 집이나 동굴집, 기차 짐칸에서도 많이 잡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론을 다 웃기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위 파서 만든 집에 김호준 당신이 들어가서 사세요. 정작 김호준 본인은 절대로 그런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은 넓고 좋은 집에 살테니 너희들은 임대주택 10평대 가서 4인 가족과 어울려 살라는 말입니다. 논란이 됐던 13평 4인 가족 살 수 있겠다라는 문재인 44제곱미터 임대아파트 발언에 대해 김호준은 언론을 향하여 야비한 기술이라고도 했습니다. 문재인은 퇴임 후에 795평 양산 사죄에 들어갑니다. 문재인과 마누라 단 2명이 산다면 7평이면 충분합니다. 795평을 지나친 사치이자 명백한 투기입니다. 대깨문과 아직도 김호준 방송 듣고 고개 끄덕이고 있는 무식한 여러분 이제는 정신 좀 차립시다. 그들은 절대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생각이 없습니다. 본인은 빼고 전 국민이 붕어가지 개구리가 되길 원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